오늘은 암에 걸려서 죽고 싶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본의 의사인데요. 왜 이분은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얘기한 걸까요? 이번 제가 소개할 책은요.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. 나카무라 지니치, 콘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분들이 쓰신 책이고요. 아마 이 책을 좀 보시면요. 암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실 겁니다. 암에 걸려 죽고 싶다. 치료만 받지 않는다면 암으로 죽는 게 최고다. 이런 말을 20년 넘게 하고 다닌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. 보통은 암에 걸리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굉장히 슬프고 삶의 의혹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일본 의사분이 좀 특이하죠. 실제로 이 일본 의사는요. 목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종양이 굉장히 크대요.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아 이게 이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만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는데도 이 일본 의사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일본 의사는 암으로 죽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암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.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? 보통은요.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걸 떠올리죠.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죽기까지의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고요. 또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식물인간으로 오랜 기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그 자연사하는 그 죽음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일본 의사는요.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. 저는 좀 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런 삶이 행복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본 의사부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최고의 인생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곧 떠날 거지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다. 라고 생각하면서 떠날 수 있는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여기에 뭐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조금 더 예쁜 뭐 혹은 잘생긴 이성친구 만났으면 이런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. 그럼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은 이 암에 걸려주는 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선택지라는 겁니다.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연사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기력을 잃고 빠른 시일 내에 죽는 거 이런 죽음은 굉장히 드물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일본인들의 사망 원인을 쭉 보면요. 뇌졸증과 신근경색이 많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? 뇌졸증과 신근경색은 발병하자마자 죽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몇 번씩 발작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.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기약 없이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간병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... 이 환자를 언제까지 돌봐야 할까? 이런 막연함, 기약이 없는 거죠. 이게 6개월, 1년, 3년, 5년 쭉 지나가다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줬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암은 이런 면에서 꽤 괜찮은 병이라는 거예요. 일본에서 암환자의 90%는 어떻게 죽냐? 의료사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. 암환자의 90%는. 이 얘기는 뭐냐? 죽기 전까지 온갖 고통을 맛보고 죽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. 이 과정에서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그런데 낫느냐? 암환자의 90%는 의료사, 치료 과정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. 암에 걸리더라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. 이러면요. 죽기 직전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대처법만 잘못 선택하지 않아도 몸도 제법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.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암 치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. 암이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마약으로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의 강렬한 통증,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암 투병 하시는 분들 주사 맞고 수술하고 머리 다 밀고 벌써부터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. 이런 이미지, 이것 때문에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.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암 자체가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암 치료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. 우리는 암을 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. 치료 때문에 생긴 통증을 그래서 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암 치료에서 생긴 통증인데 암 때문에 생긴 그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367명의 초기 전리성 환자를 조사했는데 암을 치료하지 않고 15년간 관찰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이 즉 방치요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. 굳이 그 암을 없애려고 수술하고 이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. 일본인의 암 중에서 90%를 차지하는 암이 고형암. 이 암은 항암제로는 치료도 안 되는 데다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자료가 없다는 거죠. 이 고형암을 없애려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쓴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치료된다는 혹은 수명을 더 연장시킨다는 증명된 자료가 없다는 거죠. 특히 60세가 넘으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치료 자체가 완치 이런 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. 항암제 치료의 효과는 대체 무엇이냐 항암제 치료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영구적이 아니에요. 일시적으로 중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항암제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환자는 암과 싸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. 정상적인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. 항암제의 효과가 크다는 건 뭐죠?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. 강력하다는 거죠. 그러면 그 항암이 얼마나 독합니까? 그 독한 것을 견뎌내고 버티기 위해서 많은 체력을 쓰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환자는 점점 기운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일본 의사가 양로시설에 가서 암환자들을 경험합니다. 그런데 이 양로시설에 있는 암환자들을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. 위암도 강암도 방치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을 이 책의 저자는 말기암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. 말기암의 행복.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보통 암치료 그 과정 속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죽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을 해보자는 거죠. 과연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. 또 내가 암에 걸렸어요.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암 치료를 하면서까지 억지로 막 몇 년 더 살자고 그 힘든 고통과 경험을 해가면서 연명을 해야 되느냐. 여기에 일본의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이 일본의사는 나카무라 지니치는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. 왜? 치료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죽고요. 또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. 그럼 괜히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해가면서 연명을 하느니 내 행복을 조금 더 지켜나가겠다라는 겁니다. 실제 암에 걸리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. 이치가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 암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굉장히 수술을 하더라도 또 전이가 되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생존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더라고요. 이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암 수술하지 말자 항암 치료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일본 의사의 말을 빌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암에 걸렸더라도 과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게 최선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